전영역의 음악세계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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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영역세계입니다. 전영역의 음악세계입니다. 전영역의 음악세계입니다. 전영역의 음악세계입니다. 전영역의 음악세계입니다. 전영역세계입니다. 전영역의 음악세계입니다. 전영역세계입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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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상황이 아이템이 아기 같은 이 구원에 마음이 아기 식약 시간 눈이 으어 ซ 인골 umes 지금 아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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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날 일 퇴 아기 이때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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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홍대리 애청자 그리고 부인의 생일 축하곡으로 전해드렸던 곡 허브라는 아이디로 늘 청해주신 분이 같이 청해주셨던 실리비게의 알레미네 탕칼 이하니의 애청자가 정해주셨던 마띠아 바자르의 솔로뚤였습니다 이번에는 박신영의 애청자께서 시네마 천국 중에서 사랑의 테마를 정해주셨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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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들리의 스티일이 끝곡으로 흐르고 있습니다. 매월 셋째 목요일 내일은 송신소 정기 점검 관계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이 정파됩니다.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라고요. 인터넷으로는 다시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. 음악세계 지금까지 프로듀서 서정협 디스크잡기 전영혁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